오늘은 부자습관, 가난한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공한 사람들의 66가지 습관 2편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번부터 22번까지 제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영상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23번부터 44번까지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톰 콜리라는 분이 쓰셨고요 미국 회계 범인의 대표이자 강연가,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3번째, 부자는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명확하고 확실하게 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구경꾼으로 머무는 것과 달리 그들은 미래를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리며 계획을 세운다 부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상상하고 생각하고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어느 지역의 어떤 집에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옷을 입고 다니고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상상하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막연하게 난 부자가 되고 싶어 이래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부자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게 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머릿속으로 미래를 생각해 가시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24번째, 가난한 자는 부자가 운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는 운과 성공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가난한 자는 복권에 당첨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지만 부자는 행운의 여신이 찾아와 주길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꿈을 적극적으로 쫓는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부라는 것이 운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부자들은 부라는 것을 내가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부자들은 자신이 직접 통제할 수 있고 케어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반면 부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내가 불가피하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들에 막연한 운에 내 불을 기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25번째, 중산층의 사람은 학사나 석사 같은 정규 교육을 받아야 부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자 중 많은 사람이 고등학교도 마치지 않았다 그들은 정규 교육보다 자기 분야의 전문 지식을 선호한다 부자는 자신의 분야를 공부해 전문가가 되어 자신의 가치를 더욱 높인다 중산층의 사람일수록 뭔가 학벌 이런 것에 더 목을 메고 자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좋은 대학 나오지 못해서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막상 부자들은 학교가 자신의 부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뭐 고등학교를 중퇴하든 고등학교만 졸업했든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든 이런 것과 부자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학벌과 부는 상관이 없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6번째, 부자는 열렬한 평생학습자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교육을 한다 정식 학문 과정을 통해 배우기도 하지만 주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한다 질문, 관찰, 독서, 청취를 통해 배우며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식으로 경험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는다 어쨌든 부자가 배우는 통로가 정규 교육만은 아니라는 말이다 부자는 학벌에 목매지 않고 평생학습에 집중하고 거기에 목을 메는 겁니다 평생학습을 한다면 학교를 어디 졸업하고 어디까지 교육을 받았든 이런 건 상관없다는 거죠 즉, 가난한 사람일수록 학벌에 목매고 학벌만 따면 다 되는 줄 알고 학벌이 마침과 동시에 교육을 멈추지만 부자들은 평생 교육을 받는다 이겁니다 27번째, 부자는 대개 자신이 얻은 구체적 지식을 활용해 돈을 벌기 때문에 부유해진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부를 창출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모르는 것에 투자하지 않죠 부자들은 뭐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28번째, 부자는 실용적이고 현실적 견해를 지녔지만 물이 반쯤 담긴 컵을 보고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보는 긍선적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든 상황에서 결함과 문제점, 걸림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찾아낼 줄 안다 부자들은 실용적이고 현실적 견해를 지녔지만 긍정적 사고를 유지하는 겁니다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이걸 부정적으로 보고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낙관적이고 좋은 면을 보려고 하고 거기서 가능성을 찾아가는 것이 부자들의 시선이고 시각이라는 거죠 29번째, 달리 말하면 가난한 자는 장애물에 초점을 맞추고 부자는 기회에 초점을 맞춘다 마찬가지죠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은 이걸 장애물로 인식하고 부자들은 기회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30번째, 많은 사람이 쾌락 중독자이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통과 불편을 피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자는 대다수 사람이 회피하는 힘든 일의 가치와 유익을 이해한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고통, 피해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거든 내가 앉으려고 하고 그런데 부자들은 이것이 가치가 있다면 기꺼이 고통과 불편을 감수한다는 겁니다 30번째, 가난한 자는 부자가 이기적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부자는 세상에 더 많이 기여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 믿는다 훌륭한 본을 세움으로써 무엇보다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공동체를 도움으로써 그들은 사회에 기여한다 부자는 자신부터 돌보지 않으면 남을 돕는 위치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먼저 바로 서야지 남들도 바로 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지도 못하는데 남들 보고 아무리 바로 서라 해도 남들 듣지는 않고 내가 바로 서지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항상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잘 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리고 그 돕는 것을 목표로 향해 열심히 살아갈 때 역시 이게 뭔가 잘 선순환이 돼서 잘 되는 거지 내가 뭐 맨날 술 마시고 게으르게 사는데 다른 사람한테 술 마시지 마세요 부지런히 사세요 하면 다른 사람한테 말 듣습니까? 안 듣죠?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른두 번째, 가난한 자는 스스로 부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는 자신이 마땅히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부자들은 그만큼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내가 부자가 못 될 리가 있나? 나는 부자가 될 만큼 충분히 노력했고 남들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노력했어 많은 시간을 썼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본적인 태도가 다른 겁니다 내가 그만큼 노력을, 인풋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그런 자신감도 없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없는 거죠 서른두 번째, 대다수 사람은 편안함을 추구하고 습관대로 사는 존재인 반면 부자와 성공한 자는 새롭고 낯선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그들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편안함을 추구하고 게으르고, 뭐 이거 기본적인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서면 앉고 싶고, 앉지만 눕고 싶죠 이렇게 그냥 살린대로 또 사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부자들은 새롭고 낯선 것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변화 자체를 기꺼이 받아들여서 자신을 적응시킨다는 겁니다 서른네번째, 가난한 자는 흔히 부자와 성공한 자를 몹시 싫어한다 그러니까 내 말은 가난한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투자하는 사람에게 부동산과 주식시장 붕괴가 닥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부자는 부자와 성공한 자를 존경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와 성공한 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싫어한다는 게 아, 나 부자 싫어 이런 게 아니고 부자들은 어쨌거나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열심히 투자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 주식과 부동산이 폭락하기를 제발 많이 떨어지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부자들은 그런 폭락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과 똑같이 부자가 된 사람들 혹은 자신보다 더 부자가 된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닮으려고 노력하죠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의 그런 결과물들을 뭔가 망칠 수 있는 것들을 기다리거나 그것을 바라고 있고 부자들은 자신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배우려고 하고 35번째, 성공한 자는 운명이나 우연, 행운을 믿지도 기다리지도 않는다 그들은 그런 것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결정하게 하지 않는다 성공한 자는 스스로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최상의 삶을 창조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하는데 전념한다 성공한 자는 적극적으로 뭔가 내가 미래를 계측해 나간다는 거죠 서른 여섯 번째, 가난한 자는 돈을 감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부자는 돈을 논리적으로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 충동적으로 소비하고 충동적으로 지르고 이런 거 많잖아요 하지만 부자는 항상 계획에 맞춰서 내가 수입이 얼마니까 지수로 이 정도 할 수 있어 이런 계획을 이성적인 논리로 생각한다는 거죠 서른 일곱 번째,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의 삶은 옛기치 않은 사건과 결과로 인해 실수의 연속이다 하지만 그와 달리 성공한 자는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 그들은 인생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현실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노력한다 부자들은 항상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겁니다 서른 여덟 번째, 대개 가난한 자는 부자가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성공한 자는 부자가 야망이 크다고 생각한다 서른 아홉 번째, 많은 사람은 돈이 세상의 모든 불공평의 원인이라는 생각에 길들여져 있다 하지만 돈은 하나의 재화일 뿐이다 돈에 대한 사람의 인식에 따라 돈은 좋은 것도 되고 나쁜 것도 된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 믿고 부자는 가난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악의 뿌리다 부자는 가난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차이가 크죠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의 재화인 거예요 생수, 콜라 이런 것들은 재화인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하나의 재화일 뿐이기 때문에 돈 자체가 불공평의 원인이 된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마흔 번째, 가난한 자는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고 믿지만 부자는 돈이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마흔 한 번째,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면 친구를 잃을까 봐 걱정한다 부자는 부가 인맥을 확장시킨다고 생각한다 마흔 두 번째, 성공한 자는 회복 탄력성이 높다 대다수 사람이 항복할 때 그들은 서서히 몸을 푼다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실패를 하더라도 빨리 일어납니다 그게 회복 탄력성인데 근데 대부분 실패한 사람들은 뭐냐 내가 뭔가 했어요 안 됐어요 그럼 바로 포기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낮은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끈기 있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하셨을 때 잘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하면 결국 됩니다 마흔 세 번째, 가난한 자는 사고방식과 순자산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성공한 자는 사고방식이 성과의 결정적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사고방식? 이게 돈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사고방식이 제대로 돼 있어야지 돈을 모을 수 있고 내가 뭔가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런 셔틀을 읽는 게 우리의 사고방식을 자꾸 교정을 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맞추려고 계속 시도하는 거고 노력하는 거고 이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열 번 듣고 백 번 들으면 내가 어느새 이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닮아서 비슷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마흔 네 번째, 많은 사람은 교육을 받고 똑똑해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한다 성공한 자는 교육 수준과 부자가 되는 것은 거의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 하지만 금융 지식이 많아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돈이란 것은 교육 수준이나 대학에 관련된 게 아니라 금융 지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부자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공한 사람들의 66가지 습관 중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서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나머지 45번부터 66번까지 습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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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